제279회 서울특별시 강석의회 임시회가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회의를 시작했습니다. 1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의 시간을 갖고 모두 11명의 의원이 구두질문 15건, 서면질문 25건 등 총 40건의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펼쳤습니다. 이어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며 20일과 21일 이틀간은 각 위원회별 활동이 진행됩니다. 한편 이번 제279회 임시회는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.